청주FC와 김해시청축구단의 경기 이곳 청주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희 김의 청주FC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이풍범, 손민우, 김정은, 김재영, 문경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청주FC는 지난 평택과의 경기 팀입니다. 윤석열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해시청축구단의 선수들도 소개를 해드리죠. 김상재 골키퍼, 김민식, 유청윤, 김은선, 주완성, 김창대, 김민준, 루안, 배천석, 전석훈, 서정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위치에 서 있고 주심이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휴식기 이후에 또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3주간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라운드에 조금은 삐그덕거린 팀들도 또 오늘 경기는 또 남대는 각오로 임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축구단 오른쪽에 청주FC가 위치를 했습니다. FC 수비 한 차례 성공을 했고요. 왼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작합니다. 올려줍니다. 반대편. 자, 가운데인데요. 자, 뒷쪽. 자, 아쉬운 찬스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토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전석훈 선수가 그대로 결 따라서 헤더시팅을 연결해봤는데 청주FC가 지금 초반부터 양쪽 측면에 조금은 노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기회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짧게 내주는데요.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은 약간 준비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발에 자신이 있는 김민식 선수가 한 차례 또 세트피스를 연결해봤고 아, 이 슈팅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성주 골문으로 레이저 한 방을 쐈습니다. 반대편으로 전환. 전환 좋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김재형입니다. 안쪽 연결.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 높게 띄워 보냅니다. 어허, 차냅니다. 차강이 차냈습니다. 자, 지금 인석환 선수가 어느새 또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그렇지만 올라오고 갔는데 지금 한 차례 또 김해시청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굴절된 공이 차강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면 김재형과 인석환, 이 두 선수의 호흡이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굴절이 되다 보니까 차강도 낙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지는 못했어요. 네. 손해고 있는 김재형입니다. 다시 한 번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루안입니다. 연결이 됐어요. 루안인데요. 자, 먼저 처리하고 있는 청주FC입니다. 자, 지금도 루안으로 한 번에 전달됐던 롱패스 퍼스트 터치가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김창대 롱패스가 한 번에 루안을 바라봤고 이 터치 굉장히 깔끔했는데 마무리가 되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지금 뺏어 냈습니다. 자, 돌파합니다. 자, 갑니다. 쇼! 벗어납니다. 자, 배천석 선수인데요. 아,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의 실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점을 넣어준다고 하고 이렇게 뒷공감심투에 능한 선수거든요. 아, 앞선 장면인데 자, 이민영 선수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배천석 선수의 마지막 자, 청주는 앞선 실책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직력을 가다듬고 경기를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김상재 골키퍼의 킥이 상당히 좋았고요. 가운데로 뿌려줍니다. 자, 원터치 문경민 이어서 왼쪽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훈 자, 스텝 오, 들어갑니다. 청주 홈게임에서 선취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김정훈 선수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골키퍼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그대로 얼어붙었거든요. 워낙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 김정훈 선수가 최근에 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또 선제골, 청주에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재 골키퍼부터 시작했던 이 공격 결국에는 김정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원터치로 모든 패스가 연결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한 번 스텝 오버 이후에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 슈팅 자, 정말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청주FC 단 한 차례의 패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경민이 쫓아가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압박을 가져가는 게요. 풀어나오는 서정진입니다. 다시 한 번 청주가 공을 따냈어요.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왼발 샷! 또 한 번 득점이 나옵니다. 청주 게임에서 이대형 앞서나가는 청주FC입니다. 이야, 한승욱의 왼발이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와,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청주가 두 골차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발 득점이었는데요. 자, 전반전 마무리되기 직전에 점수를 벌리는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김혜시청이 서정진의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또 역습에 나서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드리블이 조금 길다 보니까 청주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고 미처 수비라인이 재정비되기 전에 한승욱이 직접 이야, 여기서 이 타이밍의 슈팅 정석과, 정말 정석과 같은 그런 슈팅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뺏어내고 본인이 직접 해결했던 세클로 끊어냅니다. 하지만 청주FC의 공격은 계속 진행이 돼요. 반대편 갑니다. 김민식이 먼저 내려와서 잡아줍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뒷공간 침투를 하는 청주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일슬갑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청주FC와 김혜시청 축구단의 27라운드 청주FC가 전반전을 2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공격력이 조금은 경기의 일부고요. 어떠한 선수든지 간에 다 그것을 같이 경기 안에서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본래 실력으로 다시 한 번 타개를 해야 하는 기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오른쪽에 김혜시청 축구단의 위치를 냈습니다. 골을 넣은 경기는 거의 뒤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 전달이 됐습니다. 안쪽에 파고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끝때면서 가운드의 연결. 아크 청면입니다. 한 번 쳐어두고 뒤쪽 내줍니다. 그대로 슛! 왼쪽으로 파손합니다. 자, 완벽하게 3대0이라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서서 한승욱 선수의 왼발에 한 차례 걸렸거든요. 하지만 타이밍을 뺏고 선민우 선수에게 힐킥으로 내줬고 선민우 선수가 마음 놓고 찬 공이 수비 맞고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을 해줬고 한승욱 선수가 영리하게 빼줬고 이어지는 강력한 슈팅. 하지만 김민식 몸에 맞고 나감을 한 김혜시청 축구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른 시간에 만회 득점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 전달이 됐습니다. 잡아놓고 안쪽 연결 슛! 아하! 자, 슛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숙적우위를 가져가는 빈도가 굉장히 초반보다는 많아지다 보니까 역습에서의 날카로움과 정확성이 겸빛했습니다. 자, 직접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손민우 아, 지금은 직접 한 번 들여봤어요. 네. 그리고 빠르게 쫓아가는 문경민 오, 자, 실수! 자, 카드가 빠르게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멈췄고요. 네, 카드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공격권에 어드벤티지가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전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문경민 선수가 압박을 가져갔고 김은선 선수가 여기서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경고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색깔의 문제였어요. 자. 어, 네! 카드 색깔이 바뀌네요! 바뀌네요! 퇴장입니다! 자, 김해시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김은선 선수의 이 터치미스 한 번이 김해시청의 모든 오늘 경기를 그르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우병훈 주심이 부심과 또 그 결과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자, 어쨌든 부심도 주심의 이 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심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본래 우병훈 주심은 옐로 카드를 발급을 했지만 부심과 상의 끝에 최종 결정을 레드 카드로 또 바꾸 넣죠. 자, 물론 선수 대 선수로 비교하는 게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폼을 놓고 봤을 때 루카스보다는 폼이 좋거든요.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0입니다! 와, 지금도 교체해 들어온 권승철 선수의 골인데요. 이 3대0이라는 점수 차 커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75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권승철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뒷공간이에요. 네, 지금도 한 명이 부족한 김해시청의 수적 열세를 10분 활용했던 청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한 번에 루카스의 뒷공간 침투였거든요. 그리고 결 따라서 완벽하게 스텝받고 완벽하게 위어 포스트로 권승철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주FC의 모든 슈팅이 정말 예리한 곳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네. 정말 모든 골들이 굉장히 깔끔했고요. 권승철. 강형종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른쪽 골팜이랑. 아, 좋아요. 자, 올려줍니다. 반대편. 그리고 안쪽 연결. 루카스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 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 풀백. 터치라인 부근에 이정택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패스로 2위에 골파두고요. 파고듭니다. 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지만 청주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욱이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침투하는 김재형에게 질러줬던 패스. 자, 이번에도 자, 조금은 애매하긴 했네요. 자, 그리고 청주는 한승욱 선수가 빠졌습니다. 네. 가운데로 잡아놓고 김경준 이동합니다. 슛! 청면! 자, 정말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진작에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박스 바깥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런 슈팅을 많이 때림으로써 상대의 수비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시즌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 목표가 바로 지난 시즌보단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입니다. 뛰어갑니다. 안쪽 연결! 막아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연결을 해냈습니다. 자, 추가 시간까지 모두 다 흘러갔고요.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합니다. 자, 김혜가 마지막 공격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태클로 먼저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김혜의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자, 주심의 일술과 함께 양팀의 27라운드 최종 스코어 3대0 청주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두 팀이었는데 청주가 전반전에 터뜨렸던 두 골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후반전...